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 간다! 바다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저 아저씨 낚시하시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도 저 아저씨처럼 낚시할 거예요, 낚시 낚시? 낚시! 괜찮아, 괜찮아 안 무서워, 아버지가 아닌데 뭐가 무서워 그런데 아빠가 있으니까 안 무서워 대환이 일로와, 무서우면 일로와 아버지 잡고 있어, 일로와 나는 용감해요 대환이는 용감해요? 나도 용감해요 민국이 용감해요? 네 용감하면 아버지 손 안 잡는 거예요? 민국아 괜찮아, 용감해서 잡는 거야 아니, 용감해서 안 잡는 거야 용감하면 손 안 잡는 거야? 네 그래서 민국이 손 안 잡는 거야? 네 우와, 민국이 대단한데? 이야, 파도 치는 거 봐요 파도 치는 거 봐요 파도 치는 거 봐요 아, 이거 봐 아, 이거 봐 아, 이거 봐 이야,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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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 난다 신난다 신난다 재미 난다 자, 저 농을 봐봐! 이제 우리 여기서 낚시할 거야, 낚시. 자, 탑출 내려라! 자, 이제 파도를 느껴. 자, 출렁이지? 원래 파도는 출렁이는 거야. 이렇게. 이제 다시 준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빠 손 잡고. 자, 뒤돌아 봐, 앉아 봐봐. 연두색깔. 야, 대안인 용감해요. 민국이도 용감해요? 아니요. 아까 용감하다며. 아니에요. 아니야, 민국이 용감해. 아니야, 손 잡고 있을 거야. 특히 여기 지렁이가 있거든요. 일단 두 가지 색깔을 맞춰. 저 낚시대 끝이 탁탁탁 치면 물고기가 잡힌 거야, 봐봐. 자, 낚시대 끝을 잘 봐봐. 낚시대 끝을 잘 봐봐. 낚시대 빠지겠다, 낚시대. 낚시대 좀 잡아주겠다. 여기 땡겨봐. 여기 땡겨봐. 여기 땡겨봐. 여기 땡겨봐, 땡겨, 땡겨, 땡겨. 땡겨봐.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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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야, 느낌이 좋은데요? 과연 뭐가 잡혔을까요? 뭔가, 뭔가. 이거 못 꺼. 이거 못 꺼. 이거 못 꺼. 야, 불가사리야, 건졌다. 아프다. 야, 대안이랑 아빠랑 불가사리 건졌다, 이거 봐봐. 불가사리. 불가사리. 불가사리, 불가사리. 저 봐봐. 저 입지않아, 너 봐봐. 대안아, 저희 가서 이거 땡겨줘. 아빠, 아버지 하는 것처럼. 선생님, 죄송한데 대안이 좀 낚시대 앞으로 해서 땡기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얘들 놀 수가 없어, 쟤나. 자, 대안이가 그거 땡겨봐. 오, 맞다. 이야. 대안이가 잡았어, 대안이가. 이야. 대안이가 고기 잡았다. 저 밑에 빨판사와가 붙어있다, 이거 봐봐. 아, 딱 오다. 아, 딱 오다. 아, 딱 오다. 왜 참 귀엽네. 뭐 사고 와. 대안이가 잡았어, 대안이가. 낚시는 계속되고 그런데 어째 파도가 점점 거세지는 것 같은데요? 아, 송아빠 멀미 왔나요? 선생님, 기념사진 하나만 찍어주시겠습니까? 낚시배 탕한 거, 이리 와봐 하나, 둘, 셋 그래도 괜찮아요, 이것도 다 추억입니다 대안이 그래도 재밌어요? 대안이 진짜 영광하구나 멀맨은 물고기 잡을 거예요 다음에 와서 엄청 큰 모기 잡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잡았잖아 정말 기대를 많이 했건만 힘든 하루였다 대안이 뽀뽀 대안아 너도 용감하고 씩씩하게 잘 버텨줘서 고마워 아니, 내가 이걸 왜 했지?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괜히 아빠 욕심에 바다 낚시 하겠다고 그랬다가 꿈과 현실은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자, 이제 우리 숙소예요 자, 신발 벗고, 신발 벗고 여기 다른 데 없는데요 이불이 없는데요 이불이 어디 있죠? 이불은 여기 있는데 우리 빨리 야 아유, 졸렸지? 자, 빨리 우리 왜 안 졸려? 왜 안 졸려? 자, 이제 옷 갈아입자, 잠옷으로 갈아입자 야, 아버지가 심연할 겨울에서 준비한 잠옷이야, 이리 와봐 잠옷 입고 자야지 공룡 잠옷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악어 잠옷이에요 악어 잠옷이야, 이리 와봐 만세부터 입자, 그럼 악어 잠옷 입고 자자 네 내 치우 아버지 아버지 야, 만세 공룡이다 자,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참고 좀 앉았어요? 네 초코 타 야, 육지 얄루 야, 대안 티라노가 가 야, 육지 야, 육지 야, 육지 와, 민구 키라노다! 아이고, 니들은 지치지도 않냐? 아빠, 북극곰이다! 아빠, 북극곰이다! 유연아! 이리 와! 아빠, 북극곰이다! 유연아! 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안 보여요, 못 찾겠어요! 아, 무서워! 도망가자! 안녕하세요, 도망가자! 아니, 나 안 보여줘 봐! 너무 힘들어서 안 줄까 봐! 아빠, 또 북극곰해! 또 북극곰하라고? 야, 이제 자자! 많이 늦었어, 너희들! 아빠! 뻥! 으아아아! 야! 뻥! 너희들! 야, 너희들! 야, 너희들! 야, 너희들! 아버지, 나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어요? 아이고, 대안이 놀고 있네. 대안이 놀고 있네. 여기에서 새끼가 많이 있는가? 새끼가 태어났어요. 새끼가 태어났어요? 애기야? 민국 애기야? 민국 애기 뽀뽀. 다시 애기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버지 어디에서 놀자. 어디서 놀자. 우와, 부르기 잘한다, 대안이. 대안이 부르기 잘한다. 돌고래처럼 잘한다. 우와, 돌고래처럼 잘한다. 나도 돌고래요.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이야, 민국이 성공했다. 이야, 만세도 성공했다. 이야, 이제 자자. 자자, 안 되겠다, 자자. 공룡이 자야 된대요. 공룡이 자야 된대요. 공룡 자야 돼요. 자, 누우세요. 공룡도 자야지. 잘 잘 거예요. 야, 자다 말고 왜 구르기. 일로 와. 빨리 자, 일로 와. 일로 와. 공룡 자식들. 빨리 와.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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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